오랜만에 돌아오는 배 터널 시작 오래된 경전선에 악! 경전선에 있는 터널을 소개할건데 지금 음... 약간 곡선한 터널이네요 지금 손전대 들어왔거든요 진짜 잠시만 잠시만요 여기를 밝게 하면 앞으로 쭉 깔게요 오랜만에 한다 소워서 타는 이후로 조금 처음인거 같은데 나 여기 쉬고 싶다 근데 진짜 조금 약한가? 좀 바꿀까? 다이오소크 별로긴 해 잠시만요 아 별로다 확실히 별로다 이게 낫겠다 여러분한테 18 18 지금 4개 오늘 4개 답사할건데 이거 거미잖아 이건 안찍을게 그냥 아 간지러워 풀도 올렸나? 아 아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 내 절옥 같아서 내 진짜 절옥 풀숲이라고 아 아 바지를 갔다 면바지 입고 와서 다닙니다 아 여러분 여기 옷들 긴 면바지 입고 오세요 안그러면 네 부모님한테 싸들기 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 나중에 중앙선 거기 다녀갈건데 지금 안 보이죠? 아 이래도 안 보인다 어떡하냐 이거 진짜 야 답답다 그냥 꺼라 이 미친놈아 지금 저한테는 지금 밖에 보이거든요 지금 아 이제 여러분들 살짝 보인다 저기 지금 보이죠 지금 살짝 곡선의 터널이긴 해 손전등이 싸가지고 앞에 관광이 있어요 외로 저번에 안동길 그 터널 시야 너무했다 500m 500m 였다 이건 210m 입니다 210m 무슨 터널이었다 이거 210m 뭐였지 소티제이 터널인가 이거 여기 대피소 지금 대피소 한 두개 지난거 같은데 세개인가 두개 지났거든 지금 와 저 앞에 리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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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해놨네 아이구야 턱이 있습니다 중간에 와 철도가 어디서 아직 살아있다 인마 인마 아직 살아있다 야 턱 턱 턱 철도 있어요 세개 일단 안동ce 강ож 여기 지나고 하나 더 있군요 여기가 솔찔고기인데 요 사이에 하늘 터는 거 하나 없는데 지도상 진짜 이상한데 조금 지도가 이상한데 이렇게 이상한 폐기물이 쌓여있고요 저번 나뭇개 보시면 패턴을 제가 다 올린건데 좀 깔아야 되죠 요요요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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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